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깨달은 증표입니다. 신앙적 위험은 원인에 강조를 두는 대신에 결과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나의 순종과 나의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개시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속죄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의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해 내가 죄송해 했기 때문도 아니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을 꿰뚫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 나는 비록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논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속죄 때문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죄인들은 회개나 믿음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신앙의 경험보다 앞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칭의와 성화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칭의 및 성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속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